거점전이 영토 분쟁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요일별로 선정된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거점전이 이제부터 영지 단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발레노스의 모든 거점에서, 화요일에는 세렌디아의 모든 거점에서 거점전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각 영지의 시작 거점이 설정됩니다. 최초 거점전에 참여하면 반드시 이 시작 거점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점령에 성공한 다음부터는 점령지와 연결된 다른 거점으로 세력을 차차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길드가 시작 거점인 발레노스 숲을 점령하면 다음 거점전에서는 그와 연결된 바탈리 농장 거점전에 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땅 따먹기 규칙입니다. A길드가 발레노스 숲을 점령한 상태로 바탈리 농장에 도전하고 있다면 다른 B길드는 A길드가 점령 중이거나 공격 중인 거점에 모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격과 수비에 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영지 전체가 거점전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제 거점전 참여자끼리는 검은 사막 월드 내 어디서든 전투할 수 있습니다. 한 길드가 한 영지에서 점령할 수 있는 최대 거점수는 10개입니다. 기존의 단계 개념은 유지되며 발레노스 전체 지역이 1단계 초급으로 변경됩니다. 카마실비아에서 거점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장의 영웅으로 거점전, 점령전 참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각 영지와 거점별로 전장의 영웅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 점수는 전장의 영웅의 참여를 원하는 모험가의 장비에 따라 개인 점수가 주어지고 이 합이 최대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됩니다. 영지를 수성 중인 길드도 전장의 영웅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발레노스, 세렌디아, 칼페온, 네디아, 발렌시아 점령전에서 하나의 길드가 여러 개 영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거점전과 점령전의 승리하였을 때 성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각 자치령 및 직할령 점령전의 승리에 영지를 획득한 길드의 대장들의 특권인 전영장비의 왕관과 갑옷의 능력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왕관은 방어력 90, 최대 생명력 210, 몬스터 피해 감소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갑옷은 방어력 108, 최대 생명력 360, 최대 정신력, 투지, 신성력 100, 몬스터 피해 감소 1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점령전과 거점전에서 승리한 길드의 길드 대장 구입할 수 있는 전영장비와 액세서리가 축하되었습니다. 이 전영장비와 액세서리는 7일 기간제이며 2단계 이상 거점에 성공한 길드 대장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의 흑정령 100%, 200%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큰 캐릭터들에 안하여 상향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 흑정령 기술은 대규모 전투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다소 긴 재사용 대기시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위자드와 위치의 보호의 영역, 발키리의 엘리언의 가호 등 특히 영향력이 강한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한 캐릭터가 효과를 받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은 다시 효과를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성능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